블록체인 글에서는 UTXO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UTXO. 그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의 장부는 결국 UTXO의 리스트를 정리한 겁니다. 이게 뭔지를 이해하면 전반적인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볼게요. 현재 찰리와 데이브와 존이 아웃풋으로 앨리스에게 돈을 준 겁니다. 돈을 주니까 찰리는 12코인, 데이브는 16, 존은 8코인을 줘도록 가정합시다. 총 36코인이 되는 건가요? 36코인만큼의 UTXO. 아웃풋이잖아요. 아웃풋인데 받은 사람은 누구죠? 앨리스죠. 앨리스가 받았는데 아직 쓰지는 않았죠. 쓰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Unspent Transaction Output. 그러니까 Unspent Output이란 말이에요. 쓰이지 않는 돈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앨리스가 있다가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24코인을 밥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앨리스에 쓰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니까 앨리스가 주인인 UTXO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죠. 거기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이겁니다. 이게 앨리스 것과 UTXO가 36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있어야지 앨리스는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UTXO를 가져와서 그 중에서 이만큼, 이만큼 24만큼을 밥에게 주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여기 4가 남아있고 여기 8이 남아있고 12가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은 앨리스의 UTXO는 36에서 12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Unspent는 12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24를 줬으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그림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바벡이게 주는 겁니다. 바벡이게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바벡이게 주고. 그러면 남아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아예 그냥 리셋을 해버릴게요. 리셋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Spent가 된 거죠. Spent가 됐으니까 앨리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36에서 24를 썼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얼마가 남아있게 되나요? 12가 남아있게 되죠. 그럼 앨리스의 UTXO는 다음번 블럭에 12라고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의 UTXO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의 UTXO는 36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24만큼 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Unspent상태에서 Spent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저거 볼까요? Unspent에서 Unspent에서 Spent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Spent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다음번 블럭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번 블럭이 만들어지는 것은 빨라야 10분이 걸리잖아요. 10분 사이에 앨리스는 이것을 두 번을 쓸 수도 있고 세 번도 쓸 수가 있고 네 번, 백 번도 쓸 수가 있죠. 이것이 다블 스팬딩이 됩니다. 블럭체인은 기본적으로 다블 스팬딩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블럭이 만들어지는 시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밥에게 24를 줬으니까 12만큼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밥 입장에서 볼게요. 그럼 밥은 지금 현재 12만큼이 여기에 밥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밥에 Unspent가 되는 거죠. 밥과 Unspent입니다. 24. 그리고 제가 앞선 스팬딩 총량은 똑같습니다. 밥 24, 앨리스가 12 합해서 원래 36이었잖아요. 그만큼 이번에는 이전에는 앨리스만 혼자 36이었는데 지금은 앨리스와 밥이 나눠서 36이 된 상황이 됐죠. 그죠? 이 상황에서 밥이 다른 사람에게 또 뭔가를 줍니다. 엘가에게 8코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건 아니죠?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8코인이니까 이만큼 주게 되겠네요. 이만큼을 엘가에게 주는 겁니다. 어?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네요. 자, 이만큼을 8코인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24. 24를 원래 밥이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는 밥 명의의 Unspent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UTXO가 이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이걸 가져와서 밥이 다른 사람에게 그 중에서 8코인을 주게 된 거죠. 8코인을 주게 되니까 이제 밥은 얼마나 남게 되죠? 16이 남게 되죠. 그죠? 밥에 그러면은 밥에 그것은 16. 조금 전에 지웠던 거. 그거 다시 살려야 되겠네요. 거기에 어디다 적어놓을까요? Unspent. 그냥 있다고 적어놓을게요. 그럼 여기 이따 갈게요. 그림을 가져와서 두면 좀 더 이쁘게 될 것 같은데. 네. 요렇게 적어놓을게요. 응? 통째로 왔네. 16만큼이 밥에 남아있는 거고. Unspent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양이 좀 많은데 그냥 그려면 하세요. 그리고 L과 함께 8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밥 16. L과 8. 그리고 처음에 앨리스가 쓰고 남은 12. 그죠? 이게 24만큼 주고 남아있는 12.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Unspent가 처음 단계. 제 첫 번째 단계. 이 단계부터 준비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UTXO는 앨리스가 36이 있었죠. 앨리스 36인 상태입니다. UTXO의 변화 과정을 같이 보자는 거죠. UTXO. UTXO. 이게 어디냐니까. 블럭1이에요. 이 상태가 블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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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1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두 번째 블럭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두 번째 블럭에는 앨리스는 12만큼 있고. 그죠? 그리고 밥이 24만큼 있게 되죠. 밥이 24.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블럭2입니다. 세 번째 블럭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블럭은 각 블럭마다 그레가 한 번만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그냥 그 논리.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만 그레가 있었고 그레가 한 번 있고 블럭 하나 만들어지고 블럭 또 그레 하나 있고 또 블럭이 만들어진 걸로. 세 번째는 앨리스 12가 되고 밥은 8개입니다. 8이 빠지게 되니까 16이 남을 거고 그리고 더 누가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엘과가 이제 8만큼 있는 거죠. 근데 블럭이 만들어질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에게 상금으로 몇 코인이 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상금. 첫 번째 블럭 만들었을 때 상금이 예를 들어서 5코인이 추가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상금은 색깔을 좀 다르게 볼까요?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마이너에게 준 상금, 5코인. 요게 안스팬드 추가될 거고 다음번 블럭에도 마이너가 또 5코인. 또 다음번 블럭에도 5코인. 이렇게 추가되겠죠?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이렇게. 그러면은 UTXO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죠. 총액은. 왜냐하니까 마이너 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추가되니까 그렇죠? 언제나 지금 보면 마이너의 UTXO의 밸런스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보이죠. 그러니까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s은 내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 기록이 되는 거죠. 블록이 만들어지는 그 사이, 10분으로 가정합시다. 10분 사이에 무수히 많은 UTXO가 Spent로 바뀌게 되고, Spent로 바뀐 내용들이 다시 또 새로운 주인의 UTXO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이 하나씩 만들때마다 그런 UTXO, 지분의 변화, 전체 코인에 대한 각 시장 참여자들이 지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나가는 것이 결국 블록이 되는 거죠.